현장 김성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피방에 와서 K리그 우선용 놓고 트레이드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썩은 게 떼면 이걸 모자를 벗고, 제가 만약에 월드 레전드에 앉으면, 모자를 벗고 하겠습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가보겠습니다 피시방으로 5강 이상 3명 투입하느라 3명 투입하는게 낫겠지? 투입하는 3명만 줄게요 K리그 선수로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? 조작! 올드 띄웠어 오! 오! 개또렸네? 오! 한 번 더 해볼까? 이거 넣고 한 번 더 해보자 저는 이거 고르겠습니다 이거 희귀템이야 이거 거의 없을까요 아마 진짜로 거의 없을까요 아! 자 일단은 아케가 나왔습니다 아케는 첼시 출신인데 아깝네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어허 wydaje 아니 뜰